자동차 관련 얘기 나누겠습니다. 이인철 변호사, 허주연 변호사입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첫 번째 준비한 소식은 뭡니까? 최근 온라인을 뜨겁게 달군 핫한 자동차 영상들을 준비했습니다. 차차차 핫클릭입니다. 첫 번째 준비한 영상은요. 자기가 사람인 줄 아는 자동차입니다. 사람들이 지나는 횡단보도에 웬 자동차 한 대가 나타났다고 하는데 그 황당한 모습 함께 보시죠. 이 차량이 멈췄습니다. 서울시 노원구에 있는 한 도로인데요. 오른쪽에 보면 저렇게 차가 한 대가 슬슬 사람이랑 함께 같이 건너서 반대편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맞은편에 오는 사람들도 아슬아슬 피해가지고 넘어가고 있는데요. 이 블랙박스 영상에는 차가 횡단보도를 건넜다면서 사람인 줄 알았다는 그 블랙박스 영상 목소리까지 담겼다고 합니다. 퍼레이드 하는 거예요? 그러게 뭐지? 아니 횡단보도로 사람이 아니라 차가 어떻게 저렇게 지나가지? 왜 저렸을까? 이게 경차가 사실 횡단보도를 밟고 크게 유턴하는 모습을 보인 건데요. 이 반대편 차선으로 아마 넘어가기 위해서 횡단보도를 지나간 것 같습니다. 사실 영상을 보셨지만 이렇게 천천히 갔기 때문에 사고가 나진 않았는데 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황당했을 것 같습니다. 누리꾼들도 이 영상을 보고 저런 발상이 도대체 어떻게 나왔는 거냐 또는 운전면허를 반납해야 한다는 황당하다는 반응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럼요. 그리고 지금 보면 보행자가 건너고 있는데 슬슬하잖아. 그 옆에 차가 또 같이 지나는 거잖아요. 이게 사고라도 나면 정말 큰일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잖아요. 근데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큰 잘못이 없는데도 사고가 날 수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형사처벌을 받지가 않아요. 보험에 가입돼 있고 상대방과 합의가 되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데 근데 예외적으로 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횡단보도를 침범한다든지 12대 중과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제 처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보행자 입장에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횡단보도 사고가 언제 가장 많이 나느냐 신호가 바뀌자마자 가장 많이 나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냥 신호가 바뀌자마자 막 뛰어가시는 분이죠. 굉장히 위험해요. 왜냐하면 차 같은 경우에 또 노란불 받고 또 쌩쌩 달려오는 경우가 있어요. 사고 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 둘, 셋, 세시고 이제 다른 사람들 지나가면 천천히 건너가시기 바랍니다. 우영호 변호사처럼 하나, 짝짝 특히 아이들한테 그 교육 잘 시키셔야 돼요. 맞아요. 그리고 차들도 이렇게 하면 웬만하면 기다려줘야 되는데 노란불이면 그냥 쌩쌩이 지나가고 이게 얌채 운전자들 가끔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제는 CCTV와 블랙박스가 다 나오죠. 다 보고 있어요. 내 양심을 속이면 안 되지만 CCTV와 블랙박스를 또 속일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영상은요? 다음 소개해드릴 영상은 화물차를 뒤집어 놓은 이것입니다. 3.5톤의 무거운 화물차가 이것 하나 때문에 전도됐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인지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영상을 보시면 오른쪽에 화물트럭입니다. 갑자기, 갑자기 전복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이 바닥에 무언가를 밟고 옆으로 뒤집어진 것 같은데요. 이게 건설이나 교량공사에 사용되는 무합실린더라고 합니다. 무언가가 도로에 떨어뜨린 낙하물 때문에 전복사고가 발생하게 된 겁니다. 저 쬐까만한 거 하나 때문에 저 대형 화물차가 맥없이 쓰러졌어요. 화물차 운전자는 저걸 못 본 모양이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운전자는 보기는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바퀴 밑으로 지나가면 되겠거니 하고 밑으로 지나갔는데 하부의 트럭에 걸리게 된 겁니다. 하부 트럭에 걸리게 되면서 전복이 돼버린 겁니다. 사고로 왼쪽의 차로에 달리는 다른 차량까지 화물트럭과 충돌하면서 2차 사고까지 일어났다고 합니다. 아, 일어났어요. 일어났어요. 그러면 낙하물을 떨어뜨린 차를 찾지 못하면 차주가 이 손해를 다 떠안아야 되는 건가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렇습니다. 영상 제보자는 낙하물을 떨어뜨린 차량을 찾지 못하면 이 모든 책임을 트럭 차주가 가져갈 수도 있다라는 안타까운 사연을 전달했습니다. 또 특히 이 낙하된 순간을 목격한 목격자들의 제보를 기다린다는 호소도 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누리꾼들이 많은 부분들을 찾기 시작했고요. 한 시청자는 본인이 이 유압실린더 회사에 다닌다면서 유압실린더의 제조번호를 보면 트럭을 찾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누리꾼들이 한마음으로 운전자를 도왔는데 다행스럽게도 찾았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누리꾼들의 어떤 간절한 마음이 전달된 것 같은데요. 블랙박스 영상을 제보한 운전자에 따르면 얼마 전 낙하물을 떨어뜨린 차량을 찾았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경찰을 통해서 이 실린더를 떨어뜨린 차량을 찾았다고 하는데요. 다만 운전자가 이 실린더를 피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100% 보장받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합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보상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하고요. 또 이번 일로 많은 분들이 함께 신경 써준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린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앞서 얘기 나눴듯이 운전자가 낙하물을 피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100% 보상을 못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인 거네요. 그렇죠. 운전자도 어떻게 보면 주의 임무를 다할 그런 의무가 있는 것인데 역시 그 부분을 태만하게 해서 피할 수 있는 사고였는데도 피하지 못했다고 하면 이 부분에 일부 과실이 잡힐 수 있는데요. 피할 수 있다면 최대한 피하는 것이 좋겠지만 저렇게 갑자기 발견하거나 양옆에 차량이 있어서 2차 사고를 야기할 수 있는 경우에는 결국에는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거든요. 어쨌든 과실이 잡히게 되면 100% 배상받기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번 사고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가해 차량을 그래도 찾아내서 일부 배상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대부분 이런 낙하물 사고 같은 경우에는 가해 차량 찾기 어려운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손해를 다 떠안게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작년에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개정이 되면서 정부가 이런 원인 불명의 낙하물 사고로 입은 피에 대해서 일부 배상해주는 정부 보장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하물 사고 당했다고 하면요. 관할 경찰서에 신고를 해서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발급 받으신 다음에요. 정부한테 위탁받은 손해보험 회사들이 있어요. 여기 중에서 원하는 곳을 골라서 방문 상담이나 전화로 배상을 신청을 하시면 일부 배상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다만 이런 피해배상은 인적 피해에 한해서만 지원이 되고 물적 피해에는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점도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길에 떨어져 있는 낙하물 정말 위험해요. 우리도 운전하면서 느끼잖아요. 낙하물 사고가 얼마나 위험한 건지 보여주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은요? 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영상은 꽁꽁 언 눈도 녹일만한 훈훈한 장면입니다. 겨울철 눈땜에 움직이지 못하는 한 노인을 누군가가 나타나서 도움을 줬다고 하는데요. 어떤 영상인지 함께 보시죠. 저기 빨간색 원입니다. 한 노인께서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데 눈에 거쳐서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꼼짝달싹 못하는 상황인데요. 이때 누군가가 나타났으면 좋겠는데요. 한 청년이 나타나서 도와줬습니다. 저렇게 지나갔고요. 한 청년은 끝까지 안전하게 동행하면서 이 노인께서 지나가는 것을 봤고요. 마지막에는 꾸벅 인사를 하고 유유히 사라졌다고요. 착한 청년이네. 바빠서 그냥 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지켜보는 거 봐봐. 그러니까요. 착한 청년이야. 아주 착한 청년이네요. 훈훈하네요. 운전자들도 건너면서 손으로 양해를 구하긴 했지만 다 기다려줬거든요. 박수받아 맞다간 상황입니다. 맞아요. 그렇습니다. 차량 신호가 바뀌었지만 운전자들도 움직이지 않은 모습 영상으로 보셨는데요. 블랙박스를 제보한 운전자도 직접 내려서 할머니를 도와줘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청년이 나와서 도와줬다고 합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멋진 청년이라면서 추운 겨울 가슴이 따뜻해진다는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보행 신호가 다 간격이 똑같은 게 아닌가 싶을 때가 있어요. 노인분들이 다 채 못 건넜는데 꺼졌버려요. 그러면 참 불안불안해요. 보는 내내. 맞습니다. 횡단보도 초록불에 대해서 노인분들이나 걸어가실 때 시간이 좀 짧다라는 지적 많이 나왔었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노인이나 어린이, 장애인 같은 교통약자들을 위해서 교통약자들이 많이 활용하는 횡단보도의 경우 1초에 0.8m로 계산을 해서 초록불의 시간을 지정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1초에 0.8m라고 하는 게 지금부터 31년 전인 1992년 도로교통안전협회가 만든 연구 결과를 토대로 지정한 거라고 합니다. 사실 이 정도 속도가 조금 느리다라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경찰청에서는 최근 1초에 0.8m가 아니라 0.7m당 1초로 변경하는 매뉴얼을 전국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사실 운전자들이 교통약자들이 지나갈 때는 조금 기다려주는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모두에게 안전한 도로 환경이 조성이 됐으면 좋겠고 또 하나 운전대 잡았을 때 바쁘지 않아야 돼요. 이렇게 차분하게 5분만 먼저 나가시면 되는데 차분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